오늘의 금일에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에 방송은요 언틸던, 언틸던 3일째 방송입니다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답니다 제가 그 시간 클리어 타임 같은 거를 봤는데 한 6시간? 그 정도니까 오늘 끝나겠지 아닌가? 아니면 말고 그냥 엔딩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저번에는 탑에 올라가 있는데 애슐리랑 에...에...에밀리였나? 애슐린... 에밀리였죠? 예 그 싸가지 없는 애 완전 싸가지 없어가지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하던 걔를 그... 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사실은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예, 떨어뜨리는 건 아닙니다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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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뭐야, 시작하자마자 왜이래 어,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어? 어, 깜짝이야 자, 결국은 어! 자, 일단은 이것저것 찾아보는게 좋겠어요 아, 이건 저번에 봤는데 그치? 아, 이거 본거야 아, 그러니까 저번에 어땠냐면, 봐봐요 자, 상태와 수지품을 보겠습니다. 봐봐 아니, 봐봐, 잘 봐 응? 저번에 보면, 잠깐만 어, 크리스랑 사이 좋아 자, 여기 보면은 어, 그 토템있죠, 토템 토템 자, 토템에 아악! 아, 이거 봐, 이거 아, 이건 아닌데 자, 이것도 했고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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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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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매트한테 총을 줬어 얘가 주래 그래가지고, 이 부엉이 아저씨가 주래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줬는데, 살은거야 아하하하 살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총을 넣는 걸로 돼있네요 아, 이거 잘 봐야돼 자, 총을 쏠 수 없어 야, 매트 살았다잉? 그지? 살았어요 네, 이거 뭐지? 자, 문을 열어주고 뭐야, 이건 자, 아무튼 그래요 이게, 그, 토템을 발견하면은 네, 토템을 발견하면은 뭔가 거시기 한 개 나옵니다 어, 거시기 한 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여기 처음에 들어갔던 데 아닌가 자, 이거는 저번에 봤잖아, 그지? 자, 이거는 저번에 봤잖아, 그지? 자, 결국에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거 다 찾았잖아요, 그죠? 여기를 괜히 돌아다닐 필요 없나? 일단 한번 쭉 돌아보도록 하죠 괜히 저거 할 필요는 없으니까 뭐 처음부터 매트가 좀 죽을 뻔했지만 어 이젠 티비 나오나? 자, 티비 나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어 때기님 안녕하세요 자, 티비 나올 줄 알고 뭐, 쇼프로라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었어 자, 일단 내려가볼까 아, 조시랑 아, 구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어, 얘네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티비 깨고 괴물이 나오면 안 되지 위험한 상황인데 사랑 고백할 것 같애 하긴, 크리스랑 얘가 어, 좀 썸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예, 썸씽이 있으니까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얘네는 살려야겠다 제가 커플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냥 살릴게요 얘네 잘되는 거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죽이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벌써 죽였지만 하하하하하하 조시를 죽였죠 어, 여기 뭐 있다 자, 크리스랑 조시랑은 친했다니까, 그죠? 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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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슬리, 그냥 조시만 해, 알겠어? 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크리스! 우리 샘을 찾는 거예요 자, 크리스가 되게 어, 여기 위에 아, 이거 설마 샘 도망갈 때 예 입구 왼쪽에 반짝이는 게 있었다고요? 아 정말? 아 왼쪽에 있는 거 이거 저번에 본 거예요 저번에 찾았던 거 조시랑 동생들이에요 헤나랑 베스 이거 맨 처음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건 여기서 또 먹어봤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단 이 방에서 뭔가를 찾아봐야겠어요 자 아시겠지만 여기서 영상기로 쌤을 겁먹였죠 예 쌤한테 겁쫓, 겁쫓, 겁쫓지 그리고 뒤에서 갑자기 튀어나왔죠 깜짝 놀랐어요 토 나온 줄 알았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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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나온 줄 알았어요 깜짝이야 오! 저기 저기 아이 나 진짜 짜증나 아이 뭐야 또 갇혔어 얘네들 왜 이래 진짜 얘네들 뭐 갇히는 거 밖에 없어 하는게 자 됐습니다 별로 안 좋아 야 왠지 또 죽을 거 같아 오 된다 오 된다 오우 왓더 헬 아 누가 사귀라고 밀어주는 거였다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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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그, 그 그 그 그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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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유령을 봤어요. 아 근데 진짜 유령같은데 너 왜 믿지 않나? 제가 봤을때 봤을때 아무것도 없나? 우리... 오늘 저녁을 지내셨어요. 오케이? 너의 마음이 찢어졌어요. 내 마음이 찢어졌어요. 아... 내가 봤을때 믿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인정할까요? 예 어... 뭘 본건지 잘 모르겠어라고 해봅시다. 아니 이게... 여기서 싸우면 별로 안좋으니까 그죠? 자 뭔... 뭘 본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싸우지마! 자 지금은 싸우는거보다 예 같이 가는게... 오 여기 사람 고백하는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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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나 왠지 다른 곳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아 으울룡보다 더 무섭다고 얜가? 아 진짜로! 요온님 안녕하세요! 자 일단 들어가자 어우 짜증나 간다 내려가자 오 뭐야 불이 막 안돼 불이 막 꺼질라 그래 야 불이 막 꺼져 오우 오우 목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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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말이없구나 아 뭐야 이거 자 유령은 아닌거 같은데 어 여기 뭐있다 자 헛것을 본게 아니야 뭐가있는데? 아... 어... 자 크리스 지금 열받았구나 자 그래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거에요 아니 깜짝깜짝 놀라는게 있어가지고 왜요 박살났지? 뭐...왜...왜...왜...왜 있는거지? 자 문고리가 없어 아아아아아 쌤이 쌤이 여기 문고리를 여러분 알죠 쌤이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땡겨가지고 문고리를 거시게 해버렸어 그죠? 이쪽으로 도망갔잖아 그치? 아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사이코한테 쫓겨갖고 문고리가 없어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서 방망이지를 했고 사이코가 따라오는데 문고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에는 오우! 뭐얔야야야야야 assim 뭐ller O muse 오노 кру와 하루아 헤나 썩더라 무섭게 했나 아 으 헤나처럼 생긴 매력이네요 야 지금 얘네 장난 아니네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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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어 아 크리스가 트위터 중독이라고 어어 잠깐만 야야야 앞으로 가기 좀 뭐해 크리스랑 아직 사이 좋은거지? 아직 사이는 좋네요 예 아직 사이는 좋아 자 그래 앞으로 가봐야겠어 자 그림을 한번 부어보자 오 열쇠가 있네요 자 이것은 무슨 열쇠일까? 몰라요 7945님 안녕하세요 오마이갓 아앗 하아앗 져 오BE vast 봤어 봤Mon 어흐 크리스도 재현 자 일단은 얘 애슐리 맞지? 에밀리인가? 아니 에밀리는 그 싸가지 없는 애 아니야 자 그래서 이쪽으로 손을 뻗고 있었는데 아 자 창문 안에 뭐가 있나 봐 오 야 이거 그거 아니야 처음에 베스랑 아 처음에 베스랑 그 걔 이름 뭐였더라 걔 놀렸을 때 베스가 아니라 그 아 맞네 자 술 먹고 뻗어있던 거 두 명 자 밑에서 맞아요 헤나 헤나 맞아 헤나 헤나 bare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되긴 했는데 근데 유령들의 눈깔이 다 뽑혀있어 자 이건 헬즈 기장인가? 201314래요 자 헬즈 기장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드디어 엄마가 허락했다 초대장을 보냈다 파티를 할 수 있게 됐어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 싫다 애쉬랑 매트 쌤은 간다고 하던데 마이키는 아직 대답이 없네 얜 마이크를 좋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대박 마이크도 온다 오늘 오후에 조시한테 전화했대 자 와하핫 내일은 파티 시간이다 모두와 함께 산에 간다니 엄청 멋지잖아? 따뜻한 모닥불에 운수욕조 게다가 세상에 나 마이크까지 계란같이 모르는 생각하니까 엄청 두근거리네 집착하면 안되겠지만 참을 수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자 결국에는 헤나가 엄청 좋아했다는 헉!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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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핰... 야 그럼 이거 가야 돼? 미치겠네? 미치겄네? 미치겄네? 아! 짜증나! 으어어어! 뭐야? 깜짝이야 깜짝 놀랐잖아 갑자기 자, 뭔가 또 있다 자, 산업용 전구 카탈 오! 칼 있다 칼! 아, 가위 있네 가위 자, 보자 뭐야 이게? 뭐 전구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산다고? 자, 알비타입 프로젝터용 램프랍니다. 램프 보관함 96W 어라? 아니 근데 저도 놀랐는데 심장마기가 아니라 나도 놀랐어요 여러분 하하하하 나도 놀랐다니까 어, 여기 또 뭐 있다 저저저저 이상한게 또 있어요 어, 어? 카메라? 뭐야? 어어어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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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봐야지 캠퍼도 잖아요 볼 수 있지 않나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얘 귀여운데? 여자가 무서운게 아니라 귀여운데요? 예 아, 규선님 안녕하세요 언제 오셨지? 자, 여기 또 하나 있다 자, 여기 또 하나다 오우 아아! 오 마이 갓! 아, 바퀴벌레 진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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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 왜 그래? 나한테 바퀴벌레까지 나오면 어떡해요 compatter 자, 일단은 아아, 아이씨 자, 아이템이 더 있나 확인해 보죠 자, 아이템이 있나 확인해 봐야해 케, 저thinking 혹시 가고 싶다면 자, 여기 못 들어가나? 아, 요기 아, 잠깐만! 요기 문을 보니까 샘이 도망갔던 데랑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만 일단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이템을 찾으러 가보죠 잠깐만, 여기 사이코 있던 데인데 얜 또 들어와서 사이코한테 잡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아, 뒷대 좋다고요? 아, 요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좋은 것 같아 네, 요기 나오는 애들이 전부 다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몸매가 좋아요, 다 진구메리 짱님 안녕하세요 어, 요기 샘이 숨었던 데잖아, 그쵸? 자, 요기 샘이 숨었던 데입니다 예, 기억나시나요? 샘이 숨었던 데예요 어, 저기 뭐 있다 아,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크리스랑 대화하는 거구나? 어, 얘네들은 패닉에 걸렸네 어, 얘네들은 패닉에 걸렸네 아, 제가 그랬을 때 지난 지난달에 일을 잊은 게 아니라 아, 솔직히 말해서, 한의 말은 안 믿을지 않았는데 아, 솔직히 말은 어떻게 생각했지 아, 뭐, 한의 말은 안 믿을지 않았는데 아, 흐하하하, 아, 흐하하하 아, 흐하하하, 얘네는 설마 여기서 사랑 고백 하니하는 건 아니겠죠 아, 흐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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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 자, 동점을 해야겠지 자, 아무도 다 미웃지 않아 어허 뭐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건 말았지만 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귀신 되게 많이 사이코 나오지 귀신 나오지 무슨 괴물같은 애 또 나왔지 이건 뭐 종합선물세트네 종합선물세트 자 저기에 오와오와와와와와 잠깐만 저기 뭐있어 내려가기 전에 저걸 보는게 좋겠다 자 이거 뭐지? 오 소포네? 자 2014년 8월 18일 아 신문지야? 가짜야? 자 퀄리티 카피 주식회사 T6N8J5 엘버타 에드먼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 신문이래 가짜래요? 네 나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뭐 엘리가 왜 나와? 갑자기 웬 갑자기 엘리야? 일단 오오 뭔가 나올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와 bridgeting 아직은 나한 맥락이야 크리스 아쉬울라 알았dı hrlich이 아주 일어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샘이 다 Dre에 있는 맨니아 또다니 할 때가 돕는다면 그냥 형이 총이 죽고있어 아 자, 그래! 용기를 내자! 콩디님 안녕하세요 자,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친구 찾으러 가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친구 찾으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별로 안 좋은 각인데 하하하하 어쩔 수 없어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얘기한다고? 한마디만 해 더 해봐 아 아 아, 그래, 생각해 그냥... 여기 완전 storied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놀고 있는이닥을 변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 왜 그러는 것 같다는 고려인 것 같아 하핰... 그런... 아... 그건 좀... 네, 그렇다면 그건 별난한 느낌이야 자 자 애써 웃고있네 크리스가 한번 볼까 자 크리스랑 예 자 크리스랑 상태 좀 보자 어 크리스랑 상태가 좋아졌는데 관대함 용감함이 올라가구요 크리스랑은 더 좋아졌어요 와우 자 용기가 올라가고 나머지거는 그냥 없어져버렸어요 허허허허 아 맞다 뭐 있는지 확인해봐야겠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신 새로운 수지품 수지품이라고 해야될까 자 이름표 신문지 이게 지금 3개 얻은거잖아 그죠 아 나비 보자고 나비 보자 나비 자 나비효과 애슐리가 가위를 챙겼어요 자 매트가 광산에 떨어져서 공격을 당했다 에밀리를 구하려고 했다 뭐 이런것들이 있네요 나비 와 잠깐만 얼굴 봐 에밀리 얼굴 와 귀신같애 장난 아니다 와우 개쩌네 진짜 와 야 성격도 드럽게 안좋은데 얼굴도 귀신같이 생겼어 나드리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자 이제 들어가 봐야겠어요 안따라오나? 왜 안따라와? 야 야 남자가 먼저 가야지요 빨리 가 가 가 가 가 가 가라고 안가네 이런 싹퉁바가지 왜 안가지? 왜 안가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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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이게 뭐야? 티비 티비하고 빛을 조종하는 타이머가 있어요 에 자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 사람 사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해를 조절하기 위한건가? 그런거 같은데 그죠? 티비랑 빛을 조절하는거래 오오오 여기 또 뭐있어 뭐있는데 조사는 안돼요 다행히도 근데 이게 장난아예 여기 왜 마네킹이 이렇게 많지? 마네킹은 고문하고 있었나봐 자, 마네킹은 고문한 모양입니다 얘네 둘이 있으니까 어어 자,이상한 곳이에요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아 싸이코 등장할것 같다고 자, 갈고리 갈고리와 사슬 자, 따라왔던 사이코? 야, 워싱턴 가족이 사이코였나? 자,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호호호호호호호 후원히 열렸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는 사진이 있다 Oh my god 자, 친구들 사진이 걸려있어 설마 죽이려는 사람들 목록인가? 어,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그죠? 아~~ 오마이갓 돼지 돼지 시체까지 그래도 볼 건 다 보네요 되게 웃기네 볼 건 다 보네 돼지 시체는 왜 걸어놨을까 바베큐에 먹으려고 넣은 건 아니겠지요 지금 웃을 수밖에 없어 안 웃으면 골로 가버릴 것 같아 가버려 자 이것저것 있는 거 확인해보고 얘 어디갔지 어 열린다 어허 얘 어디갔어 근데 야 근데 크리스 어디갔어 중요한 거 그거야 크리스 어디갔어 자 영화 보여주려는 건가요 뭐야 다 찍고 있었어 아아아 그 전에 찍었던 거 예 맞아 헤나 들어오고 자 헤나가 들어오고 자 헤나가 들어오고 여기서 애들이 비웃어가지고 결국엔 둘이 나가서 죽었죠 자 너무 미안해 I'm so sorry I'm so sorry This is horrible Couldn't feel worse 어쩔 수 없이 지금 와서 수회해봤자 야 내가 벌렸다고요? 어 어 쳐다보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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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디오들과 모든 것들은 그냥 흔들어오어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 왜 갑자기 튀어나올까? 우린 우린 누군가와 함께 싸우고 있어 생각해봐, 비디오너들이 비디오너들이야? 게임을 игра지 않는다 그럼 누군가 다 만들어낼까? 진짜로, 내가 물어봐 모르겠어, 너와 함께 죽었고 조슈? 맞아 사이클면 삐에로 인가? 그 삐에로가 자 결국에는 뭐 비디오를 봤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비디오는 아니었고요 그렇게 좋은 비디오는 아니었고 예전에 헤나하고 제가 헤나를 버리긴 버렸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거 버리든 안 버리든 그냥 죽을 것 같은데 그지? 원래 스토리가 그렇게 되고 있었어요 스토리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버렸어도 어차피 안 버렸어도 죽었어요 그거 튜토리얼 했다고 얘도 동글동글한 게 괜찮게 생겼단 말이야 동글동글해요 리얼리 자 일단 저쪽으로 가는 것인 것 같으니까 이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데 아무것도 없다 아니 아이템을 얻어야지 왜냐면 토템 같은 거 얻어야지 제가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쓸 수 있으니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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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리스를 따라갑시다. 혼자 있으면 안 돼, 그쵸?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크리스를 따라가야 돼요 혼자 있으면 안 되지 토템, 토템 먹고 싶다, 그쵸? 토템을 얻고 싶긴 해요 아 아, 이거 냉매가 나오는 건가봐 냉매가 나오는 건가봐요 냉장고처럼, 그, 꾸리꾸리꾸리꾸리 아, 그런 나쁜 소리 하지 마라 자, 결국에는 돼지들이 많고 야, 무슨 여기 돼지들을 보소? 돼지 보소 돼지고기 바메큐를 몇 마리나 해 먹을 수 있겠어? 지금 통돼지가 다섯 마리에요 아까까지 해서 어, 샘 도망갔는데 아닌가? 샘 도망갔었잖아요 샘 분명히 도망갔던 것 같은데 샘, 내가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샘, 내가 도망치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empresas 샘은 쟤 샘, 샘 샘은 왜 이라고 해 샘이 arrm 샘이iff 샘이ingen 샘이i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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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이런 거야?! 어어 안 돼 아아 잠깐만 어 뭐야 뭐야 찔러 오오케! 죽어라 뭐야 죽빵 가졌어 어 죽빵 가졌어 아 근데 죽빵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큰일났네 그때 죽빵 맞으니까 저거였었는데 그죠? 자 칼빵 해가지고 칼빵 아니고 가위빵이죠 아 이거 봤어 이거 본 적 있다 이거 토텔에서 봤죠?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야 나비효과 나비효과에 있었어요 네 잡혀놓고 지금 둘이서 어디서? 여기! 숨을! 쌓이 보고 얘기하고 있어 뭐지? 아쉬힛을 앞에서 잡고, 아쉬힛을. 아니면 당신 자신을 잡고 있어. 당신이 남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선택은 당신의 선택이야. 그렇게 짓지, 크리스. 잠시만, 끊어! 그리스도 하지 마, 크리스. 내가 해야지. 그리스도 내가 살려줄게. 이 시간을 선택하자. 내가 살려줄게. 내 삶의 마지막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을 할게! 크리스, 제발... 오... 오... 안 돼, 이거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요. 쏘면 안 돼. 안 된다고, 안 쏴. 아이, 쏘코야. 아이, 쏘코야! 도템이 왜 나와있었어요? 도템이 나와있었다고? 도템이 나와있었다고? 오... 도템이 나와있었다고! 왜 도템이 나와있었잖아요? 도템이 나와있었잖아요. 도템이... 오ㅏ- 얘는 도템이ùling 아오, 죽었나 봐. 아이, 도템이 나와 있었다고! 너 지금 너무 멀쩡해졌어 이 도테미가 너무 멀쩡해졌어 이 도테미가 너무 멀쩡해졌어 이 도테미가 너무 멀쩡해졌어 이 도테미는 이 사람들의 삶에 맞춰서 이 도테미는 무엇을 보여줄까? 너의 특별한 사람은 무엇을 보여줄까? 그 박사랑 사이코랑 지금 뭐하는거죠? 어? 어? 아직 총 쏘는거 하고 있는데? 아 역겨운 씨끼래요 와 박사랑 한통속이였어? 대박이요? 사이코맨 사이코맨 어? 뭐야, 끝났어? 지난 이야기 예, 또 죽은거 또 나오겠다, 그쵸? 아! 아니구나 자! 여기서 등장하십니다 으어어엇! 안녕갑세요? 아...안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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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Chris 선택은 내 몫이야 얘네들은 삽질하다가 망했어요 얘 죽이고 싶은데 살려주겠습니다 죽이고 싶은데 살려주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여기서 죽진 않았겠죠? 오.. 잠깐만x3 4시간 남았습니다 와.. 춥지도 않나봐 와, 쌤이다! 쌤.. 오오오.. 와, 쌤 완전 섹시하네 아, 근데 지금 쫓기던 오! 야! 보인다고! 조심해! 방송엔 변태들이 많아요 나를 포함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걸친 거예요 여러분 야, 여기는 아까 애슐리랑 애슐리랑 크리스랑 같이 갔던 거긴데 이제 여기서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자식 이런 몰래카메라 같은 자식 야, 내가 뭘 했습니까? 조씨 이거 와, 조씨 이거 완전 장난 아니네 조씨가 예 조씨 배를 잘랐을 때 나온 내장이 돼지 내장이었어요 예 이런 조씨 이런 조씨 조씨 와아 와, 싸이코가 그 놈 아니야? 와, 완전 이거 싸이코네? 아니, 싸이코가 싸이코지 그런 싸이코겠니? 뭔 소리야 자, 여기를 확인해보자 자, 토템이나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건 뭐지? 자, 펴봐 자, 조슈아 워싱턴 최종 정신질환 진단 2014년 5월 21일 앨런 힐 박사 김인상 어어, 잠깐만 앨런 힐 박사가 조씨를 담당하던 의사였나봐요 정신질환이 있었나봐 내과의 내역 2006년 6월 11일 제레메이레스 의학 박사 웨일 포인트 웨일까? 학교에서 사건 발생 후 2007년 4월 2일 방문 자, 무슨 학.. 학.. 박사가 계속 방문했대요 예 의료센터 치료에 대한 의견 대리프 또 방문 사라노스 의학 박사 자, 환자의 약물이 반응이 점차 미약해지게 된 후 2013년 11월 25일 29일 방문 예 조씨에요 조씨 예 조씨가 아니고 조씨 조슈아에요 엘런 힐 위약 박사 보건함 박사 사오에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자, 아무튼 자, 다음으로 넘겨볼까요? 처황항울제 내역 플로옥세틴 플로옥세틴 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자, 환자가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면 약물병 여저, 여러분 슈퍼하시면 안 돼요 나도 처음 하는 건데 그리고 슈퍼하면 바로 강태됩니다 자, 둘록세틴 환자가 약물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환자의 기분이 심각하게 악화됐대요 아미트립틸린 환자가 직접 약물의 대량으로 목욕을 시작함 어... 페넬진 30mg 투약 1, 2회 2주 후에 3회로 늘림 환자에게 다음 증상이 발발하면 즉시 의사에게 연락받으라 부작용은 저혈압 시력저하 어지럼증 불명증 구토 설사 근육경력 간손상 금단증상은 구역질 불명죄 많아요 치료 요약 환자는 의식 혼란 상태로 내원 심각한 우울장애 증상 동생들의 사망 및 실종과 연관 환자를 집중 관찰함 환자가 약물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전기충격요건을 고려허에 기각됨 인지행동치료 대인관계치료 등을 시행했으나 아무런 차도가 없음 비선택성 단가 아민 산화 효소 역제 왜이렇게 길어? 이거 짜증나게 처방루 전환 선택작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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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아 청구서가 날아왔네 캘리포니아 90187 퍼시픽 로드 피네클 드라이브 1 자 요기에 요기에 온 것 같아 입원관찰비랑 페넬진 최초상당 후속상당 인지현동 치료까지 해가지고 와 지불은 안했고 미수금이 엄청 많아요 그죠 힐 박사면은 바로 앞에서 나왔던 그 아저씨 같은데 그죠 안그래요 자 근데 가운이 꼭 계속 돌아다니면 땡큐 자 여기 핸드폰이 있습니다 어 밀어서 잠금해제 자 메시지 힐 박사 힐 박사 조씨 잘있나요 저 앨런입니다 갑작스레 문자에서 실례인 줄은 알지만 중요한 사안입니다 당신이 보낸 이메일 받았어요 그 계획이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만두고 절 보러 오셔야겠습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걱정됩니다 전화 그만해요 지금도 약은 복용하고 있나요? 전 괜찮아요 약물치료 중에 복용을 중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해요 사무실에 연락해서 예약을 잡으세요 부탁입니다 조씨? 자 일단은 조씨가 자 조씨가 약물치료하는 것을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조씨의 상태도 별로 안좋네 그죠? 자아악님 안녕하세요 셜록 꽝님 안녕하세요 셜록 꽝님 안녕하세요 와우 왓 더 박사는 여기 안왔는데 자 네버풀겟 뭐라고 써는거죠? 저거 뭐예요? 네버풀겟? 네버풀겟? 저거 뭐지? 영어 잘하는 사람 없나요? 영어 나 영어 너무 잘해 아 잊지 말자고? 아 절대 못 잊는다고 야 영어 고수들 많네 와우 영어 고수들 많다 박수 영어 초고수들이 많네요 아 아 중국어 잘해요? 그 뭐야 예전에 풍청천 노래 하이 뻥 요호 와우 찡찡 이런거 아 니취팔라마는 아니고요 예 그거는 안쳐주겠습니다 예 뭐 따자 하오 다 나가오겠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자 여긴 뭐지 오 뭐야 야 빨리 도망가야겠어 자 일단 확인을 다하고 예 가져갈건 다 가져가야겠죠 잘게 되어요 사이코 너무 귀여운게 같애 안녕 어린이 여러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대박 안녕 친구들 텔레토비 친구들 안녕 자 여긴 안 열려요 자 그러면 샘은 벌써 나갔단 소리네 그지? 쟤네들 어우 아아! 잡힌 후구나 아아 잡힌 후네요 잡힌 후에 자 캠코더로 찍혀있었어 예 좋은건 모르겠고 일단은 옷을 다시 입어야지 제시스 야 옷 안 입냐? 아 옷 안 입어도 뭐 딱히 상관없습니다만 속옷까지 다 입혀준거 같아요 오오! 마이크 오 마이크 만났어 자 어 걱정을 한번 해줘야죠 aloud 제시스콘은 제시카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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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시가 벨 잘려가지고 근데 조시가 죽은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사이코가 믿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 사이코가 아 여자 이상이 으히히이라고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지금 어? 으히히히 소리가 나오나요? 자 여기 문이 있는데 안 열린다고 여기서 열을 여달라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열기 전에 열기 전에 이쪽에 뭔가 먹을 게 있는지 확인해 보죠 열기 전에 뭔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어 아무것도 없네 아이템이 하나도 없어요 이 여자가 제일 예뻐요 예 그리고 마음이 넓고 좋고 내가 공략 말해달라고 안 했습니다 공략 말할 거면 다른 방송 하세요 언틸던 지금 핫한 게임이라 하고 있는데 많아요 예 괜히 재방송 와서 막 말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송으로 가시면 됩니다 막 유명 BJ들도 할 거 아니야 유명 BJ한테 감히 가시면 되지 뭘 여기서 어? 별로 있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그래 자 일단 자 가방 가방 근데 그 아니 이 복장으로 가방을 멜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와 아 이야 흐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아 아 아 자 근데 여기 안 열리네 설마 아까 거긴가? 크리스랑 자 일단 여기 열어줍시다 아시죠? 방금전에 마이크가 옆쪽에 있었어요 이제는 캐릭터 이름을 다 알 것 같애 아닌가? 와우 와우 에이 나 너무 섹시하지 자 설마 옷 갈아입는 건가? 아 미친 살인보와 격전을 이렇게 최고의 복장은 아니래요 야 훔쳐봐 보고싶어 좋겠어 와 야 왜 이렇게 빨리 입어 오 와 와 야 바꾼 복장도 되게 섹시하다 와우 오 오 오 오 오 오우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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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등장이야 내 등장이야 오 오 오 네네네네네예예예! 빨리 저먹어 x4 맘 받으면 죽일거래 죽윤! 안죽을 겁니다 아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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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왜 찢어졌지 오오오오!!! 부터! 아오 아, 600불짜리래요 저거 입었으, 입고 있으면 예뻤대. 웃기고 있네 너 안 이쁘거든? 얼굴을 보세요!